2023년 12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공언했다고 했죠. 언론에다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는 트럼프. 트럼프가 복귀할 가능성인 거기에 대비한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걸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제아의 글입니다. 즉 사설에 의하면 김정은과 좋은 관계 공언한 트럼프 복귀 리스크 대비하고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우리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cbid 그렇게 많이 나왔고 문재인이가 미국도 여러 번 가서 샤글샤글 웃으면서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미국 대통령을 꼬으러 갔죠. 그때 김정은의 밀지를 받고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살 걸어갔지만 문재인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돼 있죠. 핵 안 한다. 핵 무장 안 한다. 핵 뭐 이거 가동 안 한다 등등 핵 가지고 완전히 후라이를 좀 미국 편을 미국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을 드는 소리들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들 들려있죠. 구체적으로는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도 상당히 본인의 말이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년간 북한과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와 다른 많은 것들을 보유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중국 시진핀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을 알게 되고 북한과 잘 지내서 핵전쟁을 막았다 이러면서 김정은과 두 번 만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 트럼프가 근거거나 과장된 화법이란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임기 4년은 그의 말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고 한미동맹은 흔들린 최악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합니다. 참모들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참모들 증언에 따르면. 이런 그가 대선에 승리하면 김정은과의 이벤트를 재개하고 또 한미동맹을 경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들 시각을 갖고 있고 조선일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경제관계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대결에서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이겨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한반도 안보와 경제의 어떤 경량이 몰아닥칠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는 조선일보의 이 말은 섬뜩하기조차 합니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재임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주한미군 완전 철수 검토까지 했다는 것. 그때 그 참모들이 강력한 참모들이 있어서 그걸 막았다는 것.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무장관이 그때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 해가지고 이걸 겨우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리려 했고 사드 철수까지 고려했다는 겁니다. 미국 우선순위를 앞세워가지고 아메리칸 퍼스트 그걸 내세워가지고 철강관세 부가 경제압력도 전방위로 가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한국을 향해 어떤 일을 할까요. 안보라든가 경제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합니다. 더구나 한 차례 집권 경영까지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한미인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지금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영내 군사경제위협의 공동대응에서 핵협의 그룹을 내실화시키고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정려와 제도하기로 해서 지금 완벽한 강한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의 이 소위 협력체계 핵협의 그룹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기존 합의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도 헌신착처럼 내버릴 수도 있다고 조선일보가 이것을 지적하는 데는 정말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공 거부 한미동맹을 뿌리채 흔들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대비를 하자 이거예요. 좋은 제안입니다. 자체 핵무장 등 북핵 억제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것을 이 조선일보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미군은 철수하자 하는 식의 말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이기 주요 인물들과의 대화도 또 넓혀나가서 어떤 경우든 간에 무방비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유비무안의 기본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